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을 깔아놓는데요. 우리 회사와 중소기업이 손잡고 이런 보도블럭에 고강도 태양광 모듈을 결합해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개발해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 실증 설비가 준공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앞 쉼터에 조성한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 실증 설비는 태양광 336장과 LED 240장으로 꾸며 체험 학습장과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 실증 설비는 2세대 모델로서 방수와 동결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 충격 강도 등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 등을 제작 소재로 활용해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 실증 설비는 우리 회사와 중소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보도블록에 고강도 태양광 모듈을 결합해 만든 시제품입니다.